수현아 근데 너는 위에 옷을 안 입고 있구나 지금 아 작업실 침대여서 편하게 시원하게 보여줘 뭐라고요 형? 여보세요 네 형 시원하게 보여줘 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형 민식이 형처럼 돼야지 약간 보여주죠 진짜 제이민 형도 있다 진짜? 아 I love 제이민 제이민 I wanna be a love I wanna be a love Oh what's up Yeah What's up 제이민 What's up 제이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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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 can't speak korean so Oh yeah my korean is not good Yo do you speak korean? Not too good bro no Yo I have a song Yeah I heard about this I heard about this song I heard about this song Oh Oh really?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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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I recommend a song for you Jamin? Uh huh yeah Recently I found a really dope song I'm gonna play it You alright? Let's go Let's go It's called dedication It's called dedication I wanna be in love Yeah Yeah Let's go Let's go Thanks bro Yo Jamin I'm your fan I'm your fan too bro I'm a genius Oh you know me I'm a genius Oh shit I'm a genius Yo let's go Yo let's go Let's go Yeah let's go bro Yeah man Fuck that shit I don't know See y'all baby Hey See y'all baby See y'all baby It's interesting ... ... He's dwa Keep drinking I'm out of nowhere He goes He's an associate 형 진짜 왜 그래? 왜 이래 보이네 아 지메구만 뭐야 왜 다 나갔어 다 나갔네 어쨌든 심심해서 켰는데 너무 재밌으셨네요 근데 갑자기 다 나가니까 갑자기 또 다시 재미 없어졌다 알았어 안 할게 왜 삐져 아니 왜 삐져 여보세요? 노림아 형이 두개야 싶어 보여 아이씨 오브야 한 번 붙어볼까 그러면? 오케이 한 번 붙어보자 너 먼저 도발했어 아이씨 아 지혜씨 혼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오산아 야 우리 형 잠깐 꺼봐 잠깐 꺼봐 잠깐 꺼봐 오산아 오산아 들려? 오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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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 잠깐만 꺼봐 안 들려 소리가 오 시끄러 오 오 오 오산아 잘 지냈어? 그럼요 너가 봤을 때 이제 지금 내가 보여준 거랑 우림이가 보여준 거 중에 어떤 게 더 더 구려 와 와 이거 이거 좀 힘든데 아 이게 힘들어 오산아 오케이 그럼 내가 내가 또 하나 보여줄 내가 우림이 이제 공개가 끝났고 나도 하나 보여줄까? 오산아 오산아 내가 찍게 내가 찍게 오산아 하나 보여줄까? 하나씩 보여줘 하나씩 아 이거는 괜찮지 아 이거 괜찮아? 이거는 뭐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오산아 하나 보여줄까? 응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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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아서 할게 자기가 자기가 난 아니야 이 팀이 사실 예비 고이드로 너 왜 이렇게 끊겨 아 근데 이거 너무 잘했어 아 이거 짜증나 너무 잘했어 잘했어 이거 너무 잘했어 아 얘 다 레전드 무대네 엥? 아 오산이는 깔 게 없는데 뭐 뭐야 이즈 디아 베이비 나왔어 우림이 지금 데미지도 세게 입어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? 나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노래 만들고 있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물 마시고 그러고 있었지 너는 잘 지냈어? 뭐하고 지내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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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우유 마시면서 초코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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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라방 안하는데 뭐 아 그래? 근데 왜 왜 내가 좋았어? 뭐라고요? 네? 내가 괜찮았어? 왜 받아줬어? 아 그냥 라방 안하는데 형들 다 있길래 그냥 심심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자 오케이 열심히 살고 있니? 너는? 전 열심히 살아요 행복해? 어 행복 행복을 지금 추구하려고 열심히 삶은거죠 행복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산다 오늘부터는 아직 행복하기는 이릅니다 왜 행복하기 왜 일러? What's good? Big Naughty 약간 우리만 우리 이제 놀리는 거 그만하기로 했거든 오케이 알았어 일단 일단 너가 그 라방에서 너 지니어스 뭐 뭐? 아 존나 끊겨 아 동현이 형 동현이 형 왜 이렇게 끊겨 안 들리는 척하네 내가 끊기냐? 어 형만 끊겨 형만 너 형한테 해버리고 싶다가 뭐야 아 형 사랑해서 새끼야 동현이 형 사랑해 키스 사랑해 안 사랑해 그만 아 아 아 아 형 어 어제 기억나? 야 이거 음 저는 저는 지금 비 온다고 와 말 돌린다 말 돌린다 저는 서동현을 폭로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폭로 나도 나도 들은 게 있어 들은 게 있어 나도 저는 강디아 타장 어떻게 시키지? 아 이거 절대 못해 절대 못해 미안한데 절대 못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무림을 퇴장시켰고 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지금 비가 오네 아 갑자기 감성을 타시네요 날씨가 안 좋다 너무 슬픈 아 감성을 너 오늘 앨범 준비하고 있니? 예 앨범이랑 네 앨범이랑 일단 앨범 내야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또 우림이 전화 온다 또 나 라방 못하게 하려고 우림이 너무해 언제 잘라 보여 아니 나 이거 켰는데 너무 심심해서 켰거든 너무 약간 공 적적해서 어 응 근데 오히려 너무 시끄러워서 별로죠 근데 켰니까 또 끌고 싶어졌어 어 그런 거지 원래 우림이 또 요청했네 또 받아줄까? 받아줄까? 한 번만 더 뭐 하나 보자 뭐 하나 보자 오케이 사랑하는 동네 사랑하는 동네 사랑하는 동네 우림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형이야? 한번 얘기해봐 형은 나한테 어 음 얼마나 소중해 형은 나한테 어 쇼미더머니 투패스 투패스만큼 소중해 쇼미더머니 투패스만큼 소중해? 아니야 장난이고 형은 나한테 영원히 소중한 형이 영원히 어 형 영만큼 소중하다는 거네 아냐 아냐 100% I love you 3000 bro 야 I love you too much bro 야 so I love you 여기 이런 느낌이구나 yeah 빅나디 I love you 누가 그 빅나디 I love you 아 가지마 가서 가자 같이 yeah of course 우림이 형 뭐 했어 오늘? 오선아 어? 어? 나 오늘 동현이 형 생각했어 아 좋다 재미없어 오 쇼미더머니 옆에 누구 있냐 내 친구 누구 일반인 한번 보자 계속 그 빅나디 보이 야 노래 부를 수 있는데 한번 바꿔줘 아니 왕 아무 문제 아무 문제 아 진짜? I'm a geni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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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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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 근데 미안한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다 징후로 가득 차있어 지금 근데 형 형이 날 존나 디스하잖아 야 아 잠깐만 내가 먼저 틀었나? 지니어스? 아니잖아 형이 먼저 날 디스했잖아 어떻게 내가 뭐했지? 왜? 형이 어제부터 날 디스했잖아 야 근데 우리 앞에는 너는 앨범 타이틀곡 지니어스 노래가 나 또 나갔어 부끄러워? 왜? 아 뭐야 디아크 나갔어? 아 뭐 뭐 네 아 진짜 치킨 치킨 먹을 거 같아 아이 진짜 치킨 먹을 거 같아 야 오사아 너 옆에 승훈이 있지? 아니 아니 승훈이 지금 작업실에 있고 너 집이야? 지금 여기 친구 집 아 6시 이후에 맞지? 또 보자 우리 최근에 조만간 보자 좋습니다 아 왔어 놀러 갈게요 어 잘 자라 오케이 수고띠 어 끊어 예아 으